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효도는 요셉처럼 창세기 4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쪽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요 효 사상이 높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작까지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고중황제 밀사 역할까지 했던 미국 사람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전통적인 경로사상이 가장 완벽한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말했다고 미국 공사로 조선에 근무한 이 센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의료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즐거운 노인천국이 있다면 조선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도 만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세대를 보면은 이 효 사상이 무너지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바로 부문을 공경하라고 그래서 출애국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무척 강조하시면서 부류하고 부모에게 부류한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면은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이 자문 30장 17절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개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류하는 사람들은 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류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효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 잘되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정말 자식만 잘될 수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식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이 자식들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효도하도록 가르치고 효도를 기대하고 그리고 효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누가 효잘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효자는 부모가 인정해야 진짜 효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 나는 효자야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아 이건 아니야 이러면 이게 효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봄 3장 17절 보면 하늘에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진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는데 정말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시고 효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효도는 배워야 되는데 바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 이 효도는 요셉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패하는 그만큼 참 이 부모 공경을 지극했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참으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의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느냐 첫째 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의 이 말 이 야구배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공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사실 애굽에 팔려갈 그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때 해부름 골짜기에서 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가지고 이 꼴을 먹이고 쭉 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세겜 도단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약 85마일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이 양을 치면서 갔는데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다가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물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들이 뭐 별로 요셉을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참 이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 항상 이 순종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그 집안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 보디발에게 다 순종하니까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잘 또 순종하니까 그 전옥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걸 이 감옥의 모든 재반사물을 다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도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이 고향 땅 이 막벨라쿨에 그곳에 나를 묻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머나먼 곧 가난한 땅까지 아버지의 유해를 가져가서 안치시키는 이 아들 참 이 요셉은 한결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도 모셔야 됐습니다 그때 누가 보면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살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 이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인 그 마리아와 요셉을 지극정성으로 순종하면서 섬기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까지 이 구원사액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때 바로 그 자녀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탄마귀는 이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지 모르는 이걸 하나 하면 요걸 하고 요걸 하나 하면 저걸 하고 저걸 하나 하면 이걸 하고 하여튼 그 순종이 불순종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불순종은 그냥 저절로 불순종하고 싶어지니까 그런데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존중을 해드릴 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 요셉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J.S. 밀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일스라는 사람은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 순종이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부모에게 봉양함으로 효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봉양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고 이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드리면서 불편이 없도록 모시는 것이 봉양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애곱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잘 모신 것 같지만 사실 이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이 극진한 이 생각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형들하고 처음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형들은 요셉이 애곱의 국무총리가 된지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또 물어보여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여요 그렇다고 물었는데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해서 아버지가 걱정하면서 지내셨을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하고 만난 때는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5년이나 더 이제 지나야 이 흉년을 계속 겪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서 그렇게 잘 대접을 하는데 아버지뿐 아니라 형들, 조카들까지 전부 다 초청해서 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세기 47장 12절 말씀 보면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느 권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 소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 간 아들 잘 삽니까? 아휴 그 애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참 이제 어떻게 용돈도 좀 보내주시고 그럽니까? 아휴 잘 살지만은 미국 생활이 되게 빡빡하고 힘들죠 나한테 그렇게 돈을 보내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전화 좀 잘 합니까? 아휴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하기는 참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하고 안부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끔 아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 아들이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아들은 참 효자예요 우리 아들 같은 효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자식들이 그냥 자기들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해야 될 열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 두 번째, 늙음을 이해해야 하나 세 번째, 웃음을 선물하고 네 번째, 용돈을 꼭 챙겨 드리고 다섯 번째, 부모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여섯 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고 일곱 번째, 밝은 표정을 부모에게 보여드리고 여덟 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드리고 아홉 번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무난 인사를 잘 드리고 열 번째, 부모의 방식을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고 뭐고 다 해드려서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이 정말 효도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자꾸 부인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정말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더스데이면 애들도 어려서부터 아빠들이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야 엄마 위에서 카드 써라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해주자 파더스데이야 파더스데이야 엄마한테 해주자 그러면 파더스데이는 없냐? 파더스데이가 또 옵니다 그럼 엄마들은 또 아빠를 위해서 야 우리 이렇게 좀 준비해주자 그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할 수 있도록 그거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돈 그래도 그 자식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은혜를 알고 좀 감사할 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받는 것만 알지 부모한테 할 줄을 모르면서 자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무리 이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평소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자라야 나중에 자기들이 장성해서 잘 돼도 부모를 대접하고 부모를 모실 줄 알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해줬어도 자식들이 잘 됐을 때 부모를 누가 모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사회가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모실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저도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는 장성한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진짜 뭐 부모가 야 장성한 자식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폭발될 수 있는 길은 그 부모를 잘 봉양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형제들과 우애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이 형들 얼마든지 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크게 아버지한테 효도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17절 보면 이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절대 형들 그 허물과 죄 용서해 줘야 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울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은 이런 엄청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버지에게는 큰 효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서로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 가정을 나누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 다 잘생긴 자식이나 못생긴 자식이나 잘 사는 자식이나 못 사는 자식이나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나 못하는 자식이나 다 할 것 없이 이 부모는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살아왔는데 자식들끼리 싸우면요 부모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해도 자식들끼리 싸우면 가장 그것이 힘든 거예요 자식들끼리 대화도 안 하고 등지고 서로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열심히 교회를 나오든 또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도님들끼리 정말 화목하게 잘 신앙 생활할 때가 좋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그러면 가장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만일 형제 간에 서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로 다 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태봉 5장 23절 24절 보면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드릴만한 일인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화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형제 간의 우애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효도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별로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도 안 데리고 별로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관을 뭐 아주 제일 비싼 걸로 해야 되는 그거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돌아가신 분 관은 싼 걸로 해도 평소에 정말 잘 모셨으면 그게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지 비싼 관을 해드릴 것 같으면 그 돈 갖다가 평소에 더 용돈이라도 더 잘 들였으면 얼마나 더 잘 쓰시겠어요 또 비석은 그냥 굉장히 큰 걸로 또 무덤은 그냥 아니 묘지를 하나면 되는데 두 개 두 개 두 개를 해가지고 무슨 거인도 아니고 두 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그냥 확실하게 그거는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부모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 뭐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계실 때 잘해드리자는 거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는 게 효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다 천국에 가셨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그렇게 효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효성은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유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더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자녀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효성스러운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